주식 투자에도 일부가 붙고요. 예금, 적금, 보험까지 금융 거래를 할 때도 세금이 붙습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오늘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 금융생활에 붙는 세금들을 정리해보시죠. 김철훈 세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은 금융소득이 뭔지, 세법에서 말하는 금융소득이 뭔지 그 정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이자하고 배당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는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이나 이런 거는 주식 양도소득으로 따로 분류를 해놨고요. 이제 이자소득은 우리가 흔히 가입하여 있는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아니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말을 하는 거고요.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받는 이익이나 인여금의 배당이나 분배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이자를 받을 때 여기에는 세금이 얼마나 떼나갑니까? 네, 금융소득. 특히 이자를 주거나 받을 때는 거기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보통 이자의 일부를 먼저 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 통장에 찍히게 되는데요. 세율은 14%에 지방세 1.4% 더해서 합쳐서 총 15.4%를 떼게 됩니다.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서 이자를 1만 원을 받게 되면 여기에 1,540원이 세금으로 떼어지고요. 나머지 8,460원만 내 통장에 찍히게 되는 거예요. 이 원천징수라는 건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줄 때만 떼는 게 아니라 가족 간에도 서로 돈을 주고받아서 빌려줬다면 그 가족 간의 징열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차용증도 작성하게 되고요. 이때 이자도 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떼는 것과 달리 주의해야 될 점은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은행같이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걸 주 업종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15.4%이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가족 간에 서로 돈을 빌려줄 때는 15.4%가 아니라 27.5% 꽤 높죠.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세율을 27.5%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령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로 그거에 대해서 이자를 아버지께 돈을 드릴 때 1만 원을 아버지께 줘야 된다면 여기서 27.5% 2,750원은 세금으로 떼서 세무사에 갖다 내야 되고요. 아버지에게는 7,250원만 줘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이자를 줄 때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센 경우는요. 99%를 떼는 차명 계좌에 대한 이자가 있습니다. 차명 계좌. 이거는 나중에 밝혀졌을 때 국세청에서 떼나간다는 거죠? 나중에 밝혀지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봤을 때 차명 계좌. 이게 본인 이름이 아닌 걸로 예금을 했다. 이때 이자를 줄 때 1만 원을 이자를 준다고 했을 때는 9,900원을 세금으로 떼어가서 100원만 주게 되는 꼴이라 거의 다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명 계좌는 이자 소득세율이 99%고 이건 거의 징벌적인 거네요. 거의 다 가져가죠. 그리고 또 가족 간에도 돈을 빌릴 때 차용증 쓰라고 하는데 나중에 징역세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족 간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율이 27.5%. 굉장히 높네요. 그런데 이거를 원천징수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텐데요. 원천징수 하긴 쉽지는 않지만 나중에 진여라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자를 떼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자를 떼면 뭐든지 다 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건 원칙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예적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자 같은 거 이자 소득 생겼는데 원천징수가 아니라 한 번 더 나중에 돈을 또 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세금을. 금융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분리가세로 끝나는 것과 종합가세로 가는 게 있어요. 먼저 분리가세로 가는 건 어떤 거냐. 1년 동안 내가 금융소득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을 합쳤더니 2천만 원이 안 되더라 아니면 2천만 원까지더라 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전에 뗐던 15.4%로 원천징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많아져요. 그래서 연간 1년 동안에 받았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넘어가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다시 한 번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걸 금융소득 종합가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적용되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의 기준은 세전 금액 기준이고요. 그리고 가족 단위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단위로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금융소득 종합가세라는 거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라는 금융소득이 1년 동안 세전으로 해봤더니 2천만 원을 넘어가더라. 그러면 그 넘어가는 금액을 다른 소득과 다른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로 일해서 받는 소득과 더해서 누진 세율로 다시 한 번 계산해 보는 걸 금융소득 종합가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2천만 원 이상이 될 때는 금융소득 종합가세가 된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사실 이게 알기 모르게 세금이 좀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죠. 주식 투자를 할 때 각 단계별로 한 번 볼게요. 살 때 있을 테고요.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식을 팔 때가 있을 텐데 먼저 살 때 큰 금액의 주식을 산다고 하면 너 그 주식 투자할 돈 그렇게 큰 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보는 자금 출처 또는 진여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배당소득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5.4% 원천징수를 하고 또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면 금융소득 종합가세로 세금을 다시 한 번 매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식을 팔 때는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양도 차익을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 이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우리같이 일반 개미 투자자가 양도할 땐 과세하지 않고요. 보통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을 팔 때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와는 다르게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팔기만 한다면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익이 없어도 거래세는 내야 되는 거고 0.15%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수료 많이 내시거든요. 맞아요. 증권사 수수료 유관기관 수수료는 세금처럼 팔 때만 내는 게 아니라 살 때 팔 때 계속 냅니다. 두 번 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라와 유관기관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수수료로 다 나가게 되죠. 또 하나 요즘에 참 서학겜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 투자 아니면 또 요즘에 일본 증시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해외 주식은 이게 세금 제도 좀 다르잖아요.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세 납부하는 게 좀 다른데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통해서 양도차익 내가 벌어들인 게 250만 원을 넘어갔다. 이렇게 수익을 냈다. 이런 분들은 이번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주식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통해서 벌어들인 게 250만 원이 넘어간다 하면 그 넘는 수익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2%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22% 적절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외 주식을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어갔다고 한다면 내가 세금을 내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면 그 양도 수익과 양도 손실 두 가지가 상계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가 있고요. 한쪽 주식은 500만 원을 벌었고 하나의 주식은 또 500만 원을 까먹었으면 두 개를 동시에 다 정리를 하면 그냥 0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그 가족이 그 주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고요.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안 나오니까 증여를 한 다음에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고요. 이 신고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번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텍스와 지방세, 위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는 저희 같은 세무사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하는 고객들 많이 유치하려고 이거 대행해 주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홈텍스나 위텍스에서 직접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자 위험이 더 큰 선물옵션 같은 파생상품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세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선물이나 아니면 파생상품의 세금이 더 붙지는 않지만 다만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이 11%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파생상품은 1년을 기준으로 마찬가지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받다고 한다면 그 250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11%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해서 내가 작년 2023년에 7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7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서 11%로 세금을 내서 세금은 49만 5천 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세금 내는 게 아까울 수 있는데요. 해외 선물 거래에서는 수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행복한 거거든요. 수익은커녕 원금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서 큰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 수익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이긴 합니다. 선물이나 파생상품 이런 건 세금 납부 방법은 마찬가지로 직접 본인이 신고 납부하고요.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의 수익을 결산해서 그 내용을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 기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성공예감에서도 5월에 다시 한번 알려줄 거고요. 성공예감 계속해서 잘 챙겨 들으면 세금 놓쳐서 가산세 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월쯤 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또 그중에서도 금융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때 또 한번 들어보고요. 또 하나 보험금 예를 들어서 내가 낸 보험료에서 어디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습니까? 보험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낸 것보다 보험금을 낸 것보다 더 받게 되면 소득으로 보는데요. 일정한 이유들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아요. 않는 경우. 보험은 종류가 많습니다. 크게 보장성 보험 그리고 저축성 보험 사망보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금을 내면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멸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위험 보장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웬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요. 반대로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나중에 더 돌려받는 시스템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걸 더 돌려받는 금액을 이자 소득으로 보게 돼요. 이자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모든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는 노후 대비용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납입금액이 1억 2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낸 사람과 그리고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는 상속세라든지 아니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보험료를 가족이 대신 내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가입을 해 주고 자녀보험도 부모님이 보험료를 내주는.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 증여세 조심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료를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같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험금을 낸 사람은 부모님인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자녀다. 이럴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하나의 가정을 들어보면 내가 보험금을 월 1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면서 내가 만약에 다치게 된다면 보험금을 많은 금액 1억을 받는다.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험사기 얘기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보험금을 내가 다칠 때마다 1억이라는 금액이 자녀한테 계속해서 가게 될 거예요. 이게 증여세가 문제가 없으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정리를 하면 매달 보험료를 낸 사람이 나고 그 보험금을 탄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낸 사람이 부모님이고 받는 사람이 자식이라면 이때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로 자식이 보험료를 매달 내고 그 보험금을 탄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낸 사람과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다르면 기본적으로 증여세. 그런데 이것도 또 신고를 해야 돼서 나중에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8358님이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줄 경우에 그걸 신청하는 건 4월에 받습니다. 그 부분도 꼭 말씀해 주세요라고 8358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해외 주식 투자하시면서 큰 수익 나신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250만 원 이상 벌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고수봉님이 가족에게 이자 없는 무상 대여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그냥 이자 없이 우리가 돈 가족 사이에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자를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원래 이자를 주고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보다는 2억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가족 간에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것도 차용증은 써놔야. 써놔야 나중에 문제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누리세모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